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역사람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한대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를 올 때마다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올 때 무엇을 볼까요?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걸 추측해서 맞추긴 어려울 것입니다. 새벽 예배 올 때면 항상 달이 떠 있습니다. 지금 밤부터 달이 떠 있겠지만 새벽에도 올 때 보면 달이 아름답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또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그때는 해를 봅니다. 해를 보는데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고가도로 위에서 이렇게 뜨거든요. 해가 뜨는 걸 보면 해가 이렇게 컸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크고 그 빨간 해가 번지면서 빨갛게 주변이 물드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런 해와 달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참 이쁘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걸 보면서도 더 생각해보면 아름답다 이쁘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해와 달이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자연 반물들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움직이셔서 그 뜻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과연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곤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시간이 없이 그냥 빠르게 지나갑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는가 왜 살고 계시죠? 옆 사람께 물어볼까요? 왜 사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십니까? 물어보기 참 신뢰되는 질문이죠. 잘 살아서 잘 일하고 계신 분에게 왜 사니?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대답은 들으셨나요? 왜 삽니까? 답하기가 막막하죠. 저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여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고 보내십니다. 그렇게 가끔 우리는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번 주 내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왜 보내셨을까? 그것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혼란스럽고 위험한 이 한국당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구성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땐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일본과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이 모여있고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그 장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곳에 왜 내가 살고 있을까? 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아주 이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귀여운 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감당해 하실 사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살면서 이런 고민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생활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 고민은 아마도 모세가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백성 안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얼굴에는 안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 하면서 양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양치기입니다. 그렇죠? 양을 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모세는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누구였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본 자식은 하지만 왕비의 아들로서 왕자의 모습으로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그렇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양을 치기에 되었습니다. 왕궁에서의 삶 그리고 양치기의 삶 그 두 삶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이 순간 일하게 하신 곳은 바로 양을 치는 곳입니다. 과거에 왕궁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양을 쳐야 하는 양치기로 두셨습니다. 그 기간이 또한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세는 묵묵하게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는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주어진 일에 지금 일에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옵시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일정한 삶을 살아가는 회사원으로도 살아갑니다. 한 아이나 두 아이 또는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갑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살기도 하고 또는 학교를 준비하며 공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으로도 살아갑니다. 이 밖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각 사회에서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고 작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만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고 작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습입니다. 양치기의 모습이 40여 년간 양을 쳐야 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러하였듯이 때로는 지금 내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고 또한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것같이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지금 있는 바로 내 자리입니다.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부르실 곳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있는 곳 일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잠시 동안 머물러 무언가를 하는 자리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니면 모세처럼 더 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끝나면 그 더 큰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던 요셉도 항상 주어진 삶 안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군 밑에서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형제보다도 사랑을 받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잡혀간 것이 보디바레 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할 것입니다. 삶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드디어 망가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요셉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집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되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종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그 모습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또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사명은 가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그 애국나라 전체를 살리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과정과정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낮은 자리에 초라한 모습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그 삶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때마다 또한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원래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사명의 자리에까지 또한 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부르셨고 그곳에 또한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불평분만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맡기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양측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죠? 모세가 양을 임대하다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죠.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큰 광경이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불붙은 나무가 왜 그리 놀랍게 보였을까요? 떨기나무는 그 지방에서 여기저기 자라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키가 백향목처럼 크고 굵고 높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볼품이 없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특별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역하던 교회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전화지 하고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교회에 지금 불이 났으니까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 나게 옷을 입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났을까 어느 정도일까 갔는데 도착해보니까 교회 2층에 있는 모든 창문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들이 가득 모여있었고 불을 물로 열심히 끄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생기고 한꺼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여러가지 마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속타는 저의 마음과 다른 목사님의 마음도 모른 채 불은 계속 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계속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게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불이 나면 불이 지나가면 그 자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더 이상 쓸모없게 또는 아예 사라지게 태워버립니다. 불을 다 끄고 이제 들어가보니까 남은 건 까만 재와 몇 가지는 타버려서 사라지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히 남았습니다. 불로 인해 사라져버리고 못쓰게 되고 버려야 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그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보통 불이라면 떨기나무를 태우고 자신도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나무에 옮겨붙어야 하지만 그 불은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큰 광경이 큰 놀라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다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흐든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신을 볼 때도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크고 놀라운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도 이 세상이 놀라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 알지라도 떨기나무와 같이 초라하고 널려있고 흔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하시면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의 떨기나무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다 라고 말합니다.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라하고 종으로 있고 고난을 당하는 그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을 때 열 가지 재앙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고 그 백성과 함께하셨을 때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또한 많은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자 초라한 백성이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는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더 넘어서서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교회를 말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이 세상에서는 바라볼 때 때로는 영향력이 없고 작게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때로는 쓸모없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이 세상이 놀라는 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눈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우리 개인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고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올라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위계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각각 개인들이 떨기나무와 같이 그렇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광경이 되고 놀라운 광경이 되는 우린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출애국기 11장 3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입니다. 출애국기 1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처음에 모세가 갔을 때는 모세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왕이 그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키심을 보니까 애국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놀라고 위대하게 보았다. 모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애국에 있는 이방인들이 왕들이 그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해내는 과정에 보니까 그 시기가 찼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7호기 2장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노동 중에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때가 찼음을 아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역사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괴로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르짖음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각기 속에 오른대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사사기 초반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글병민족 때문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삼선에 있는 데 이르기까지 가면 이제 백성이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레셋과 타협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 섬기고 그냥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전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구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삼선 혼자서 그 일을 행하고 부르짖습니다. 아무 백성도 그를 따라 불레셋을 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레셋 사람에게 그 사사를 내어줍니다. 부르짖지 않고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선을 통해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부르짖은 것만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보다 더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으로 말미암에 물질적으로 더 많아진 것 때문에 더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은 많아졌지만 여전보다 근심과 걱정이 더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비교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너무나 많이 높고 세계 1위 있고 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북한에 위협이 있고 일본과 중국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위협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워져야 또한 세계의 성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각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그곳에 나야 할 일을 깨닫고 그곳에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는 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먼저 능력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바라보기에 마치 바로와 신하들과 그 애국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식만 많고 보잘것 없는 우리의 떨갓 나무 같은 모습만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옆으로 나왔습니다.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